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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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계속 쫓기던 와중에 신발도 벗겨지고 그래서 승냥이가 이렇게 천으로 매줬어요. 지금 계속 며칠째 밤새우고 있어서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장면들이 되게 역동적이고 재밌어서 네 그래도 카메라 돌면 그때는 또 재밌어요. 근데 또 카메라 안 돌때는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. 네 파이팅입니다. 더 못잡아! 더 못잡아라! 더 못잡아! 더 못잡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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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